아멘 하나님 말씀은 10편 26편입니다 10편 26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하여 내가 죽게 해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각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송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포소서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 여하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여하여 내게 은혜를 베포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잠시, 잠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물길 중심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이 수장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편 119편 58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강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10편 기자는 기도의 제목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2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지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다윗은 주위에 파렴치한 사람들 또 여러가지 고통을 주고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금치유와 24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도전하는 삶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죠 하지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도전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다윗처럼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도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하를 의지하여 싸우니 요하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랬습니다 완전함에 행했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11절에도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절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기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당돌해 보이고 또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절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감히 의롭다고 할 인생은 아무도 없죠 나는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니까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술소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2장 2자리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술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는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삶은 변하지를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위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요 예술소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원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술소 안에서 내가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술소 앞에서 다위처럼 완전함에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여하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회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위씨 받은 응답입니다 다위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주의의 재단에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다위씨는 강단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귀한 송도 여러분들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또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강단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소리 그랬어요 다위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도전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죠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위씨는 주의의 기이한 일을 그랬어요 기이한 일 다위씨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은혜를 기이한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정말 내 힘이 아니구나 사람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이한 응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위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도전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한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합니다 본문의 다위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와 또 자식과의 관계에서 대화하듯이 또 친구와 친구가 대화하듯이 또 연인에게 말하듯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 전도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고 또 나의 모든 강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요하여 내가 주께서 주신 직과 죄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절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최고의 관심사는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로는 참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스 1장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소원을 알게 하고 그리속게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믿음의 교제는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속게 이루도록 역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도 그리속게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네 발이 네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물이 가운데서 요하를 송축하리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문제 가운데서도 또 악인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바울은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셨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10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마땅한단다면 10편 기자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